시간을 더 달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다시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른바 이 3명 3김의 평균 연령은 72세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한길 전 대표의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님께서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교체에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시대를 여는 데 저도 힘을 돕겠습니다. 좀 더 중도적이고 합리적 진보로 포용할 수 있는 분으로서는 우리 이분이 적임자가 아닌가 해서 사실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김한길 위원장과 또 김병중 위원장님이나 이분들이 서로 다 가까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소통도 하고 그런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신문 만평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만평인데요. 조합이 참 놀랍내라는 시청자들의 얘기. 윤석열 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김종인 전 민주당 선대위원장, 김병준 전 노무현 정부 교육부총리, 김한길 전 세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이 파란색의 의미는 바로 전직 민주당 출신, 당시 여권 인사든 혹은 민주당의 몸을 담았던 인사.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보면 예전에 민주당 계열의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펙트럼, 즉 색깔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넘어오면서 점점 어떤 면에서는 배제의 정치를 해왔죠. 동교동계가 떨어져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비노 이쪽들이 떨어져 나가고. 아시겠지만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보면 민주당은 친문이라는 단일한 색깔로 완전히 변해버렸죠.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바로 이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 보니 당의 다양성이 없죠. 그러면서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팬덤 정치가 일어나면서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부의 어떤 문제, 고립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강성 보수들이 가지고 있다가 선거에 연이어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영토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당시에 보면 중도 보수, 이쪽에 있는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박영준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영입해서 시장으로 내세웠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쪽에서 몸 남았던 분들을 당의 얼굴로 지금 모셔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확장이냐 축소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상당히 많이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중도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층들이 아마 내년에 대선에 이길 텐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많은 다양한 분들, 즉 반문이라는 큰 어떤 테두리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인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사람들 필요 없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도 진영에 있는 김종인으로 대표되는 이쪽 세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근본적 갈등이 바로 이런 노선에 대한 갈등에서 변곡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나 단순히 반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수당이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두가 보수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영남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영남 출신이 아닌 분들이 잠깐잠깐했던 내각자였던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이라든가 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모두가 영남분들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선거에서 이긴다면 저분은 이제 충청도라고 얘기하지만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영남당의 모습이 완전히 탈피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끌어들이는 분들도 다 보면 중도라든가 그리고 민주당에 있었던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같이 영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호남에서의 지지도도 거의 뭐 상당히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보수당 후보들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 호남 지지도가 저희가 준비가 바로 되면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고 비교적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무슨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인 정도가 아니고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국민의힘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전에 친노든 친문이든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인물들이 왜 다 윤석열 캠프에 갔냐라는 만평을 알아봤는데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김종인 81살, 김한길 68살, 김병준 67살, 평균 나이가 72세다. 너무 이미지가 노회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을 오늘 여당 혹은 여러 가지 군대에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중요한 멤버 중에 한 명, 상임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인 이준석 대표는 왜 빼나요? 이준석 대표 나이도 같이 넣어서 해야죠. 지금 오늘 인선을 하고 지금 계속 상임선대위원장과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또 새시대준비위원장,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 얘기할 때는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김병준 전 위원장이랑 같이 상임선대위원장을 하니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준석 대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는 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예수는 안 넣는 것 같은데. 예수는 3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사무엘 울먼의 청춘이거든요. 그 청춘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 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생에 대한 열정, 태도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다들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 연대기적 나이가 중요하지만 생물학적 나이라든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이런 게 중요할 거고요. 이제 아마 국민들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고 또 후보뿐만 아니라 저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어떤 연대기적 나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잡탄바음이라는 표현까지 오늘 썼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소식에 민주당도 일제히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상김 원로정치가 윤석열 후보를 아마 장막 뒤로 감추는 캠페인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 최대 약점이 남의 머리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 상김 원로정치가 아주 센 분들이거든요. 다. 제가 볼 땐 상김 원로정치의 파열음이 나올 거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분이 윤석열 후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서 합류하기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눈이 많이 어두워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김한길 대표가 힘을 실겠다고 합류했다는 것은 과거의 영민함이 다 사라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과거 영민함이 사라진 것 같다. 자중질환 될 것이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보였다. 본인 송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5학년 그러니까 50대다.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만 가지고 오면 말할 수는 없지만 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새로운 인물들 또 젊은 인물들이 정치를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먼저 모시면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새로움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측면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쉽게 합류하지 못하지 않나 싶고 실제 또 장재원 비서시장 같은 경우도 선대위 캠프에서 사퇴한 지 며칠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재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측면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사람 씹는 거 아닌가 권성동 사무총장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일각에서 나오는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노회한 이미지들 아니냐 얘기해서 2030을 그럼 좀 보완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일부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수정 경기대 교수나 조국 국수의 저자인 권경의 변호사 이름도 하마평에 오르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좀 방송 오기 전에 이수정 교수하고 잠깐 같이 방송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시인도 부인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걸로 보면 아마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의 구상도 그렇고 공동선대위원장을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로 안 하겠다는 걸 분명한 것 같아요. 선수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같이 잔뜩 그렇게 해놔놓으면 지금 보면 결국은 다 지금 사퇴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를 국민의힘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당이 지향하는 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보면 2030과 여성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좀 소외, 어떤 면에서 좀 백안시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의 일단 이준석 대표가 2030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또 여성 이런 문제들을 대표하는 이수정 교수라든지 공경의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공도선교회원 지금 뭐 금태섭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좀 얼굴로 내세워서 어떤 면에서 좀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 같지 않은 그런 선대위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수정 교수 얘기도 좀 볼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좀 전에 만나셨을 때 긍정도 부정도 안 했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합류 제한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 측의 여성 관련 정책들이 기울여져 있어서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한다. 뭐 기정사실화된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이수정 교수 말고도 윤석열 후보 측은 윤희숙 전 의원이 지휘하는 가칭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령이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의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당시 의원직을 던졌을 때 기자회견 오랜만에 봤는데 상당히 그때 돈이 높았었네요. 김정일 국장. 경륜 같은 남성 중진이 포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수영 교수, 권경혜 변호사. 그리고 특히 윤희숙 의원을 이재명 혹은 저격팀에 배치하겠다. 이런 보관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희숙 의원하고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윤희숙 의원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 아니냐. 예를 들면 누구를 저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전을 얘기하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나를 내세워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다든가 저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무슨 저격순이 뭐니. 과거에 사실은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아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잠깐만 하면. 아까 송영길 대표하고 진성준 의원이 김한길, 김병준, 김종인 의원 이런 분들을 국민의힘에서 데려가는 걸 보고서 막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분들인데 다 등을 돌리고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민주당은 먼저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왜 자기 팀에 있었던 당대표 그리고 무슨 자기가 임명했던 사람들이 다 이 당에서 못하겠다고 나왔는지 그것부터 반성을 해야지. 그걸 놓고서 이 사람들 왜 왔느냐. 올드보이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의숙 의원의 합류 얘기까지 나오는 윤석열 선대위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는데요. 김종인 지원든 비대위원장의 합류 여부 앞으로도 계속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김종인 지원든 비대위원장의 합류 여부 앞으로도 계속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